한 명씩 갈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니까라는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를 빼서 봤나요? 원인 하셔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니까라는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니까라는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목소리가 나고 원인이 너무 좋아 한 손을 불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니까라는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진 씨의 파트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원인이 제일 좋죠? 네 제인 씨는 제일 좋아하는 곡과 그 곡을 저는 원인이요? 오 되게 특이하지 원인이가 되게 강렬하고 나이구가 믿기면 제일 좋은 곡입니다 명진 씨는 저는 원하니까라는 ama 근데 가야수 좋죠 아... 원하니까라 원하니까라는 곡을 추천해드려요 원하니까라는 곡을 Donna 원하니까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원하니까를 좋아하니까 저도